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아주 5천원 만에 4주 8자 역학하고 관련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조금 바빴습니다 두 가지 일로 바빴는데 하나는 이제 농사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도시에서도 조그만한 땅이라도 있으면 이제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된다 또 시골에 요즘 이제 땅 같은 거 임대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 땅 뭐 몇백평 몇백평 1년 임대하는데 쌀 한가마 뭐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쌀 한가마 만 주면 시골에 그 밭 이런 걸 몇백평을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땅들을 우리가 임대를 해 가지고 농사를 하자 뭐 이제 이런 그 주제로 동영상을 제가 한 35개인가 지금까지 만들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천 개 지금 만드는 게 이제 목표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다고 좀 바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또 나와 가지고 인공지능 공부한다고 책을 지금 최근까지 8권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5일 만에 8권 읽었으니까 완전히 눈이 이렇게 빠질 정도로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 그걸 읽고 나니까 이제 이 사주팔자 역학하고 관련된 이제 동영상 이런 걸 오늘 한 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사주팔자와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제가 이걸 얼마나 더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무슨 생각 같은 게 머릿속에 잘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이런 걸 다른 사람들 보다는 이제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이걸 한번 시작을 해 봅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밀짚모자 이걸 이제 쓰고 영상을 만들면 이거는 이제 농사 농사하고 관계된 거고 이걸 벗고 이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다른 관련 동영상을 몇 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저 후에 저 후에 지금 적혀 있죠 4주팔자 이렇게 적힌 거는 이제 역학하고 4주팔자 역학하고 관련된 동영상이 되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또 다음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이제 프로그램 역학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거죠 제가 한번 여기서 이제 4주를 아무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름은 뭐 견본 4주 이래가지고 남자 음력으로 1966년 5월 뭐 이렇게 하고 신은 뭐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4주를 하나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제가 이제 이거 역학 강의를 한 26살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아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되게 잘해주세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뭐 제가 이제 중국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완전히 서울에 관악구에 계시는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저한테 이제 그 음식을 또 사주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젊었을 때부터 이제 그 역학 강의를 이제 쭉 그 탐나는 대로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의 경우는 그런 대우를 제가 많이 받았죠 그래서 늘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뭐로 이렇게 보답을 드려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 딱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야 이거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저희들 그 이만석의 생활 역학 교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4주가 나왔잖아요 어 이는 이제 4주 이 프로그램 역학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 뭐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제 고등학교 후배 주 강노가 만들었습니다 강노야 이 영상 보면 연락 좀 해 지금 중국 가 가지고 연락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금 간지 한 10년 됐어요 그래 이제 프로그램도 좀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 이 역학 프로그램은 이제 만드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뭐 이 손을 댈 수가 없죠 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이제 광노 후배랑 연락이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즘 이제 인공지능 하고 이제 이렇게 접목된 어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한번 업그레이드 하려고 지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죠 뭐 이 프로그램은 뭐 여러분들이 이걸 또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한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저한테 돈만 주면 공짜로는 안 되고 돈 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사주를 치게 되면 어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어 사주가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그 사주 나오는 거는 뭐 나 다 할 줄 알아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이 사람이 몇 년 도배를 며칠 하면 딱 사주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제 여러분한테 누가 사주를 보러 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주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우리가 뭐 요즘은 저를 술을 많이 자지 않은데 옛날에 술 많이 먹을 때 술집 가면 기본이 있잖아요 맥주 3명에 마련한 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가 왔다 그러면 이 사주를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거 묻고 싶어 하는 거 뭐 또 이건 이랬으면 이제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물어보면 그 다음 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은 사주를 먼저 파악하면 안 뒤에 다음이 설명이 되는 거지 사주도 파악하면 다음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은 이제 어떤 어떤 사주다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이걸 단번에 보고 사실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딱 보고 머릿속으로 아는 거 하고 말로 표현한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잘 알고 정확하게 알더라도 그걸 말 표현하다 보면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이 잘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설명을 열심히 잘 한다 그래도 상대방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저는 그림을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이제 이제 저희들 그 동영상 강의 중에서 물상론이라고 있습니다 물상론 이 사주를 전부 그림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그 강의가 이제 50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책도 이제 책이 돼 있는데 말이 책이지 사실은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조합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의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많이 팔린 게 사실은 물상론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고 인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직관적으로 딱 한번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그림들을 이제 이렇게 상대방한테 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응이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반응이 아주 좋더라 사람들이 쏙쏙 알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그림을 잘 그린 사람도 있고 못 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물상론 강의를 한 황세남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무지 잘 그립니다 이렇게 슥슥슥 하면 그냥 막 그게 그냥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랬기 때문에 물상론 강의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근데 그거를 요즘 한방에 해결한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상대방들이 좋아한다 근데 그러려면 그림을 사용해야 된다 그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이제 인공지능 쓰는 걸 꼭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인공지능을 미리 찾았어요 자 이 사주 잠깐만 보죠 자 이 사주를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게 집니다 갑일주 갑일주 갑일주에요 이 사람은 갑일주가 미월 미월이면 이제 사오미 화 나라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바짝 마른 땅 사막 같은 땅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오 오는 이 붓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인오술 할 때 오 이제 요 그 밑에 보니까 오 있죠 그 다음에 인 그 다음에 오 술 해가지고 지지의 화 나라가 화 방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미토는 이제 완전히 이글거리는 사막의 그런 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갑목 나무가 나무가 이글거리는 사막에 이제 다 이렇게 한 그루가 있고 그 옆에 또 보니까 또 나무가 또 있죠 그럼 병화가 두 개 있다는 것은 태양 해가 두 개가 있다는 게 아니고 태양이 장렬한다 태양이 막 아주 많이 삐친다 이제 인원 형태의 사주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인원 사주를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이제 해자축 수국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그림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유술 건국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인원술 화국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전부 그림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물상론이라는 그 동영상 강의 50시간을 충분히 몸에 습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빨리 공부하는 방법이 뭐 없습니까 뭐 없습니까 아유 5천 년 만에 제가 동영상 하나 만들라 하니까 이 아랫집에서 뭐 자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뭐 마음먹은 김에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것도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상론 50시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몸에 체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체화시키지 않고 이걸 척척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도 마음먹은 거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물상 다음번에 한 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생각이 탁 달아날까 봐서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물상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걸 직관적으로 전부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림을 사용해야 된다 나 그림 잘 못 그려 인공지능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인공지능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제 찾아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달리2 달리2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뭐 구글에 그래서 달리2 이렇게 이제 치면 이 인공지능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이걸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일단은 공짜예요 이제 저는 이제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죠 이 인공지능의 이름이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그린그린 주는 인공지능이 조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한 대여섯 개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좀 되게 좋아합니다 요거 달리2 DALL 옆에 딱 치고 E 해놓고 2 E 딱 정하면 됩니다 달리2 하면 이제 이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인공지능에다가 이제 제가 뭐라고 적은 거 하니 넓은 사막 아까 사주가 이제 그 저 굉장히 그 불나라죠 그죠 불나라에 불나라에 바짝 마른 땅이니까 넓은 사막에 선인장 사막에 나는 나무가 선인장이죠 선인장 몇 그루 그려줘 요렇게 반말로 해도 됩니다 천대말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래 요렇게 해가지고 옆에 생성 이렇게 눌리면 지가 쭉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돼요 한 30초 정도 이렇게 기다리면 그림이 옆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기 말고 요 옆에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 한번 보죠 자 요런 식으로 아까 제가 넓은 사막에 선인장 몇 그루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냥 글로 적으면 돼요 넓은 사막에 선인장 몇 그루 그려줘 이러면 인공지능이 지가로서 그려줍니다 지가로서 이렇게 그려주고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요 다운로드 받으라고 그러면 밑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죠 제가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끄고 그러면 이제 요거 요 4주 하고 제가 방금 다운로드를 받았던 그림을 한번 제가 가져오보죠 자 그림이 하도 많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나왔죠 요걸 이제 그냥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거 한 것처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역학 동영상은 하도 5천만에 지금 이제 한 몇 달 만에 지금 처음으로 한번 해보죠 해보는데 아니 그냥 까마니나 잡혀 떨어진다고 오늘 뭐 저렇게 또 방해를 하네요 소원까지 자 아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요 4주 그림이 이제 이 간목이 미월 사막에 인호수를 하고 있는 불덩어리 바짝 마른 사막에 얼목은 같은 선인장이죠 옆에 나무가 이렇게 또 있고 병화 2개는 이제 태양이 장렬하다 이 그림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4주를 딱 보고 이 그림을 설명하는데 요 그림이 내놔 그 그림입니다 그죠? 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방금 그걸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또 다음 약속이 있어가지고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준비해서 조용한 날에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 인공지능은 우리가 피할 리야 피할 수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나 나이가 좀 많아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나 할 줄 몰라 이런다고 이게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나 컴퓨터 할 줄 몰라 뭐 할 줄 몰라 이렇게 할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처럼 이제 아까 델리2라는 인공지능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회원가입하는 거는 이메일 주소하고 비밀번호만 넣으면 돼요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만 넣으면 회원가입이 자동으로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이제 물론 저처럼 이제 많이 쓰는 사람은 이제 돈을 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50알인가 그 한동안은 돈을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공짜로 얼마든지 이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되면 그때 유료화 해가지고 돈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큰 파도 치는데 배 한 척 또 딴 배 한 척을 그려줘 이러면 지가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글자를 넣으면 이제 지가 또 그림을 바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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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림을 만들어 줍니다 글자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그 글자만 넣으면 이제 여러분 이거 맞네 이러면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운로드 옆에 이렇게 화살표 된 거 있죠 그걸 딱 눌려버리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여러분 고객한테 사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저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역학 공부 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슈퍼마켓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도 저한테 인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제 널 뭐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역학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제 이 인공지능을 써야 된다 특히 그림으로 상대방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걸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방이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대운 따라 이 그림들이 또 자꾸 바뀌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에 이제 대운 따라 이 사람이 지금 인어술 대운에 와 있다 아니면 축대운에 와 있다 해자대운에 있다 뭐 술대운에 있다 이럴 때마다 그림들이 바뀝니다 그 배경들이 약간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공지능에다가 이렇게 치가지고 하게 되면 더 잘 나온다 그리고 이제 한글로 여러분들이 쳤는데 영 뜬금없는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아직 이 인공지능이 이제 그림들이 주는 인공지능이 대부분 다 미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은 이제 어떨 때는 좀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치면 돼요 그럼 영어로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나 영어 잘 몰라 저도 영어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미국 사람 만나고 그러면 뭐 되잖아요 뭐 어찌어찌 통화되듯이 그래서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영어 안다 모른다 할 거 없이 구글 번역기가 있어요 구글 번역기 제가 또 그것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제 구글 번역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공짜입니다 이게 뭐 돈 들고 뭐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치는 거예요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파도 한글로 치는 겁니다 이제 파도가 높은 큰 바다에 작은 배 한 개 그려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로 치면 파도가 높은 큰 바다에 작은 배 한 개 한 척 그려줘 이렇게 한 척 그려줘 이렇게 한 척 그려줘 치면 옆에 영어로 바로 번역이 됩니다 그럼 이거 있죠 여기 안 보이네요 이게 이제 복사하는 거거든요 제 뒤에 이게 복사예요 이거 딱 복사하면 그냥 복사가 되버려요 그러면 아까 이 그림 여기 인공지능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로그인하고 비밀번호만 넣어버리면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 되죠 그럼 이 인공지능 첫 번째 이 화면에다가 자세한 설명 시작해가지고 영어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영어로 영어로 넣어가지고 이제 생성 딱 눌려주면 조금만 한 30초만 기다리면 지가 그림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한글로 넣으면 이제 가끔 뜬금없는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로 넣으면 해석이 훨씬 더 잘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그림이 나왔죠 요거 보입니까 요렇게 이제 파도 치는데 배안거루 파도 치는데 배안거루 파도 치는데 배안거루 파도 치는 배안거루 요렇게 이제 막 나와요 비슷하게 근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하다보면 저도 이제 초참이다 지금 한지 한 보름 밖에 안돼요 그래가지고 저도 잘 뭐 그 합니다마는 저는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이제 이게 지금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걸 딱 보고 이제 내가 좀 더 이걸 수정도 할 수도 있고 요건 다운로드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뭐 수정할 때 이제 뭐 그림을 좀 더 이제 적나라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 그림이 있죠 기본 그림을 이제 인공지능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려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또 수정하고 합성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막 파도 치는데 배안거루 딱 있잖아요 이런 사주는 도대체 뭐야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사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뭐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사주를 만든다 그러면 그러면 뭐 임자년 그리고 뭐 해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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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마 간목에 자 해묘 축시하죠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에는 이제 사주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기능도 있습니다 사주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이제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사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쳐도 사주가 나오고 요렇게 아까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이제 그 기능이에요 요렇게 사주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요렇게 하면 자 똑같은 간목이잖아요 간목인데 밑에 해자축이니까 물바다 아닙니까 해자축 해가지고 물바다 큰 바다에요 큰 바다에 이제 그 나무 한 개니까 아까처럼 이제 똣담배를 하나 그려놓은 겁니다 그려놓고 큰 이제 해월이면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임수 같으면 이제 눈부라에요 큰 바다에 눈부라가 막 치는데 아니면 큰 비가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근데 이 비바람도 그냥 비바람이 아니고 금생수 해가지고 아주 새찬 비바람이죠 거기에 이제 똣담배 하나가 딱 있는 그런 형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뭐든 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목이 딱 있는데 망치 아 이거 이건 뭡니까 도끼 도끼 가지고 나무를 내리치는 그 그림도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글자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글로 적는 것보다는 이제 영어로 아까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그것도 공짜에요 프로그램 다 공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번역기 구글 통역기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고 또 우리 여러분 나 네이버 써 이러면 네이버에 파파고라고 있습니다 파파고 그것도 이제 통역기에요 번역기입니다 그것도 공짜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한글로 이렇게 이렇게 치면 옆에 딱 보면 이제 영어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영어를 아까처럼 이제 데일리2라는 인공지능 그림 그리 주는 인공지능에다가 딱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생성을 하면 되죠 그 생성을 한 걸 고객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아 정말 되게 시끄럽네요 제가 이제 저는 역학 강의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뭐 물론 잘하니까 뭐 좋아하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더 추억이 많아요 훨씬 더 이제 많고 또 그분들이 이제 저를 참 그동안 뭐 되게 이제 이렇게 잘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대접 받으면서 제가 살아왔죠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역학은 제가 거의 지금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제 아까 그 북극성 이 프로그램 판매하는 거 이런 거만 이제 하고 이것도 뭐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팔리고 이러진 않고 이제 가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자척 요즘은 다 스마트폰 세상이에요 이제 컴퓨터 요걸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역학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찾아요 인기가 없습니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께 압도적으로 좋죠 근데 이제 컴퓨터가 인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어 이게 이제 요즘은 좀 싱숭생숭합니다만은 방금처럼 이제 요런 식으로 인공지능하고 여러분들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훨씬 더 어필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나 노트인데 노트북인데 화면이 별로 없어 뭐 이러면 노트북에다가 모니터 하나를 옆에 달면 돼요 노트북에 이렇게 연결하는 hd 뭐 하는 선이 있어요 이제 고거를 해가지고 모니터 하나 사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상대방한테도 보입니다 상대방한테 모니터를 딱 보여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지금 현재 형국이 이렇다 당신의 사주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 아까처럼 막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들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그게 그 그림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보름 동안 인공지능 공부하고 난 뒤에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오늘 뭐 영상을 5천만에 10분 만에 끝내려 했는데 지금 30분 동안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떠드는 동안 또 밑에서 공사한다고 저를 덜덜덜덜 그려가지고 영상이 이제 좀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여러분한테 이제 말하고 싶은지 뭘 지금 전달하고 싶은지 뭐 이 이 느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주보는데 여러분들 꼭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지금은 제가 이제 미생물 발효 미생물 유원플러스균 유인균 해가지고 이 미생물 판매가 이거 제가 전체 총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 판매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데 제가 거의 제 모든 시간에 뭐 90% 이상을 여기다 다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학은 한 10% 정도 밖에 이제 제가 지금 쓰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옛 추억들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저를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한 분들이 대부분 다 역학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쓰시라 그리고 이거 전부 공짜입니다 다 공짜고 아까 그림그리고 하는 거는 많이 쓰면 그때 이제 유료하는데 유료화도 한 달에 20달러 한 달에 20달러밖에 안 됩니다 20달러 그리고 인공지능이 또 요즘 뭐 챗GP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라고 이제 막 지금 나와가지고 난리구신데 제가 이제 그 챗GPT를 저는 한 달에 20달러 주고 그걸 했습니다 이걸 이제 유료로 쓰는 걸로 이제 지금 다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식물에 대해서 뭐 제가 쭉 물어보니까 뭐 지가 답변을 해주고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체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면 뭐 여기 뭐 엄청나게 이제 지금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공부가 됩니다 도시농업 이제 제가 아직 도시농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뭐 이렇게 그 홈페이지 주소에 있는 것도 다 알려주고 뭐 하 세상에 이리 똑똥한 비스가 있나 할 정도로 이제 그 합니다 그리고 또 자연 농법을 할 때 이제 이제 만약에 커피 차 있잖아요 커피 찌그레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제 그 비료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이제 pH 농도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농도는 이제 어느 정도면 좋으냐 이러니까 이제 6.5 정도 약 산성 약 산성 정도가 좋다면서 인공지능이 또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잘 몰랐거든요 그 농도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여기에 인공지능이 이제 쭉 말해주고 이런 데 이제 제가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이제 자 제가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오만 것대만 거 지금 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사주팔자 역학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사주팔자 역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 이제 생활역학 강사 중에서 임한석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 국제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금세계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만석 생활역학 이렇게 치면 뭐 쫙 동영상이 뭐 거의 천 개 넘게 이제 제가 나오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조금 이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저를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뭔가 하니 이걸 서양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이제 서양 이제 그 문명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서양의 문명하고 이 동영하고는 뭔가 좀 이렇게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라든 다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역학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 인공지능이 전혀 뭐 그 용어 자체를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할 정도니까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는 우리가 이제 48차 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 나와가지고 이제 역학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인공지능이 다 말해주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유료해 가지고 막 찾아보고 이러니까 전혀 인공지능은 그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 공부를 해도 10년뿐만 아니고 저는 막 100년이고 200년이고 아마 100년 뒤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정도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동양의 역학을 절대 따라올 수 없을 거다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자 오늘 너무 말이 많네요 밥 물어 가야 되는데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이세돌 바둑 그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한테 졌잖아요 근데 바둑에 이제 흑백 흑백 할 때 이제 그 바둑판 하나에 펼쳐지는 묘수가 10에 230승이랍니다 10에 230승 10에다가 동굽에 230개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무궁부진한 묘수가 거기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보통 이제 두는 인간의 수를 둔 거고 그리고 이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두면서 한 말이 자기는 뜻도 보도 못한 수를 인공지능이 두드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이기는 수를 두거든요 이기는 수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인간이 도저히 근접도 못한 그런 수들을 두드랍니다 그러니까 진 거에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 계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둑판 하나에 10에 230승의 변수가 나타나는데 그럼 여러분들 이 사주팔자에 사주팔자에 나타나는 변수가 얼마일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변수 여덟 글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나타나는 변수가 도대체 얼마일 거며 그 다음에 이 사주팔자가 대운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운 한계가 10년이잖아요 그 10년 안에 다시 또 안에 10년 대운 한 칸이 10년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대운 한 칸 안에 다시 또 10년의 변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칸 한 칸 안에 또 12개의 변수가 있죠 12개 한 달 한 달 안에 또 30일이라는 한 달 날짜의 변수가 있죠 그 날짜 안에 또 시간의 변수가 있죠 이거를 만약에 전부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무한대의 변수가 나옵니다 바둑판 그 변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무한대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기하급수라는 것은 도저히 셀 수 없는 그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A4, 이거는 A4 아닙니다만 A4 종이를 이렇게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네 번 접고 이렇게 해가지고 32분을 접으면 은하계, 그 길이가 은하계를 넘어선답니다 은하계를 그 길이가 A4 종이를 갖다가 32분을 접게 되면 그 길이가 은하계를 넘어선대요 그걸 우리는 거의 무한대다 기하급수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주도 이 4주 8자의 변수가 그만큼 무한대로 바뀌게 됩니다 무한대로 바뀌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발달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거를 추적을 해낼 수 있을까 그거를 과연 이렇게 조합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어머니 듭니다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향후 10년 20년 안에는 무조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그림 이 그림을 만약에 하나를 봤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개하고 고양이를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개고 이거는 고양이다 판단하는데 300만 장의 사진을 봐야 된답니다 개, 고양이 꼴랑 그거 판단하는데도 300만 장을 봐야 된대요 그런데 이 역학의 변수 4주 8자의 그거를 갖다가 인공지능이 도대체 얼마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걸 보면 인간은 저걸 보면 금방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무수한 예제 학습을 통해서 겨우 그런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뚝 보면 이 4주는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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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직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장점을 여러분들이 아까 물상론 4주의 원리만 알면 저걸 그냥 보면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설명을 하려니까 그림을 사용하면 더 좋다 왜? 인간은 시각 능력이 보는 게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듣고 상상하는 것보다는 보고 바로 이해를 하는 게 인간의 능력 중에서 90%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을 사용하게 되면 4주를 훨씬 더 쉽게 상대방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방법이 그림이 나 그림 잘 못 그려 인공지능한테 아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사용은 공짜다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걸 영어로 써 영어로 쓰면 잘 나와 영어 잘 몰라 구글 폰 읽기 돌려 아니면 네이버 파파고 돌려 그러면 잘 나와 결론이 그겁니다 제가 오늘 흥분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걸 봐 가지고 흥분을 했고 보름 동안 또 추락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앞으로 더 공부해 가지고 좀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또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영상을 만들어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완전히 밑에서 덜덜 그려 뭐 이러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왜 지금 말 안 하면 이 기분 이 느낌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못 할 것 같아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영상이 덜덜 그리고 제가 좀 약간 덜렁 거리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이 느낌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만은 꼭 좀 여러분들이 알아 줬으면 합니다 자 오늘로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